세계 챔피언을 노리는 남가주 출신 한인 복서 김지훈 선수가 2년 만에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지난 토요일 멕시코 티와나에서 열린 4라운드 대전에서 멕시코의 알리 가르시아 선수를 맞아 3라운드 만에 TKO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로 김지훈 선수는 8전 8승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 선수에게 2년 만에 복귀전이자 승리입니다. 올해 35살인 김 선수는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입은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는데 코로나19 악재가 터지면서 선수로서 최전성기였던 기간 동안 경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가까운 시일 내에 LA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차례 더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1, 2년 안에 WBC 슈퍼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